컨디션 좋아요. 날씨도 좋고. 오 신기하다.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. 남았을 수 있는 건가?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제이홉을 볼 수 있습니다. 촬영하러 고! 사랑에 상처받고 김현발 특징의 병을 굽고 있습니다.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오 빤나. 끝났다. 저의 개인컨 한 장면이 끝났습니다.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가출해서 방황하는 역할을 찍을 거예요. 열심히 찍을게요. 파이팅! 얼마 전에 바보죠, 그 친구. 이 무대에 나와요. 여기는 더 있어. 진짜 오랜만에 가면 무슨 앨범을 굽어 있을 수 있습니다. 팬들이 이거 보고 있겠죠? 기대해 주세요. I need you! 뮤직비디오 잘한 현장이죠.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딜레 많이 해주세요. 음료가 없으니까 연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바베킹 버전. 저희 앨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. 사랑해 주세요. 퍼포먼스나 춤으로 인해서 많이 주목받는 팀이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의 둘째 날입니다. 와. 저희 앨범을 사용해서 화영이 흉하지 않습니까? 네. 딱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두는 거죠. 와. 아이고. 나 이제 나갈래. 아. 지하표까지 내려고. 와. 진짜 좋다. 아아. 아이는 지금 좋은 노래입니다. 아이는 지금 사람은. 그리고 3분 30초에요. 너무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진짜로 할 테니까 추워요. 괜찮. 개인 촬영 때문에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없고 내일 개인 촬영까지 잘 마무리해서 완성된 음식 비디오를 빨리 보고 싶고요. 기대가 돼요. 내일 봬요? 안녕. 베스트 컨디션 TOP5 안 되는 거예요. 아 오늘 마지막 날구나. 하얀 거 봐봤지? 액션. 마르게 나온다. 좋네. 오 연기 풀었어요. 오케이. 좋았네. 진짜 몸이 편하고 싶다. 몸이 풀었어요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태어나서 사람을 떨은 적이 없는 건 없거든요. 태어나서 사람을 떨은 적이 없는 건 없거든요. 잘 때리네요. 지금 막바지를 형이 달려놓습니다. 지금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스무스하고 정말 이런 점심이 불편해요.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보스나랑 수고하셨습니다. 허리 한번 쭉 펴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우리 한번 외쳐봐요. 아인이주. 하늘은 또 파랗게. 하늘은 또 파랗게. 하늘이 파래서. 햇살이 빛나서. 왜 눈물이 더 잘 보이나 봐. 왜 나는 너인지. 왜 하필 너인지. 왜 너를 떠날 수가 없는지. 너를 떠날 수가 없는지. 아멘